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근래 발생한 확진 사례를 2주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10분의 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깜깜이 확진 사례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50명에서 60명대를 오갔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70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박 화물선과 관련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집단 감염도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생활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료기관 보상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8일자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방역 때문에 폐쇄한 시설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상을 비우는 방식으로 현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병원에 대해선 장리식장과 같은 병원 부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때문에 시설을 폐쇄한 의료기관과 약국도 영업 송실액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보상 접수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던 민방위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위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교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서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받게 될 대상자는 우리 국민 34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방위 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 안전망의 기본 뿌리는 지켜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